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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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찍어달라고 하셔서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진짜 막 이러는 상태인데 지금 약속이 늦었어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슈퍼 목욕을 할거구요 하지만 보시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안보여줬어요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에센스를 잘 발랐죠 히피펌은 안마르면 너무 푸석푸석 해서 발라야되요 알죠? 두피만 말리기 메모하세요 비닐도 한번 써볼까요? 아직 양치를 안에 갔을거에요 양치하러 올게요 뭐 치약정보도 알려드릴까요? 치약정보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저의 미인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춰보세요 이제 이제 여러분이 제 고대하셨던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기대했던 메이크업 분장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분크림을 아 수분크림은 구달 비건 라이스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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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파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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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버튼 맞게 해주던가 요 승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항상 얘기있게 항상 그 약속 잡은 친구분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식은땀이란 채로 빨리 온다고 거짓말 해줬습니다 다들 공룰인거 알죠 나 방금 일어났는데 아 나 한 30분 정도 30분이 뭐 충분할 것 같은데 하면서 거짓말을 치는거죠 이제 다 씻었을때 다 씻었을때 한 10분 정도 걸릴거같아 이제 화장하고 있을때 아 거의 다 곧 곧 나가 이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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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알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립입니다 뭐 립정본은 알아서 서치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얼굴이 너무 밋밋하다 그러면 예스 이렇게 해주셔야죠 해주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아시죠? 다들 아시는거 눈 아시는게 아 좋습니다 눈이 너무 싫으신다구요? 그럼 채널을 끄세요 여러분 달라진거는 뭐 그렇게 없지만 이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 다 이거 드럽게 많이 오네 드럽게 나은이가 너무 많이 와요 제가 너무 많이 가요 이렇게 부각이 가는데 앞구장으로 바꿨어요? 앞구장이 아니라 앞구장은 동료로 왔습니다 동료로 바꿨어요 비온나 외출 말이 됐나 말이 됐나 말이죠 할 수도 있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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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실린선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신다고 말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생겨주셨나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그냥 비좁아요 철도 교회요 여러분 철도 교회요 여러분 철도 교회요 철도 교회요 철도 교회요 철도 교회요 지금imes 아니 그런거 같죠? 철도 교회요 êt게 sav did 팀원 핑크 집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 입는다 카파 옷 잘 입는다 여러분 옷은 득템하지 못했지만 반지를 득템했답니다 저는 이제 지쳤고요 지칠 줄 모르는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 설명해주세요 에어조던 티셔츠인 것 같고요 그만 찍으세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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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 다리가 없으면 다리가 없으면 와 나 진짜 속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희 친구 채원이에 팝업을 들으러 저스트잘크 2대점에 왔습니다 물론 옆에 있던 친구와도 같이요 안녕하세요 바지 어떤가요? 예쁜가요? 바지요 이거 새로 샀는데요 이렇게 입어요 조던 시리를 신었는데 너무 딱 잘 어울려서 너무 좋은 바지인 것 같고요 내부 보여드릴까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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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친구 채훈이의 팝업이 끝나고 청년다방이 왔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 안 보여줄 거예요. 한 명만 보여줄게요. 아 찍지 마 뭐해. 나오면 돼요. 아세요? 저도. 저도. 죄송해요. 모자이크 처리할 거라서. 맛있겠죠? 너희들이 못 먹는 거야. 아 이놈의 쇼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늘었어요. 이름은 안 알려줄래요. 꼼꼼치 같아. 어떡해. 꼼꼼치로 와. 미친 나. 내가. 꼼꼼치로 와. 치고싶어. 나에게. 미친 나에게. 미친 나에게. 미친 나에게. 와아아아아악. 마가이. 웃음. 지금은 3시 전. 일걸요? 아마도. 아직도 세연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브이로그 해요. 인사해 주세요. 저 구독자 분들한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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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분들끼리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 안하겠습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자고 일어나서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의 재미와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